세계 1위 선사 머스크라인이 17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신조선 발주에 나섰습니다. 수주천은 역시 대우조선 해양입니다. 머스크라인은 총 11척의 컨테이너선을 신조할 예정으로 이중 4척을 먼저 발주한 뒤 나머지 7척은 옵션 행사 방식으로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머스크라인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에 나선 건 지난 2011년 대우조선 해양의 18,000TU급 선박 20척을 발주한 이후 처음입니다. 현재까지 16척의 선박을 머스크라인에 인도한 대우조선 해양은 올해 중으로 나머지 4척의 건조를 마칠 계획입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